불타도 시작했습니다. 아 불타도 과즐 HD 게임 실황 방송 보마자 TV에 존바보들도 돌아왔습니다. 4000K 송출을 빵빵하게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바이오아즈 마지막 편 에이다 편이 시작됐습니다. 자 뭐 거대한 잠수복이죠? 아주 로봇처럼 생긴 잠수복이 나타났습니다. 자 물을 빼고요. 자 누가 나오나? 어머나. 에이다 징 시작부터 봉사. 봉사를 해주고 있군요. 화끈한 봉사 정신.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전화 왔네요. 자 이런 전화는 어디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병 형식으로 지금 에이다를 따라가는 친구가 있고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에이다는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관심은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옷도 깔끔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자 시몬스가 우리 멍청이 시몬스가 자 아무튼 에이다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어째서 에이다를 끌어들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에이다도 알아야겠죠. 에이다도 알아야겠죠. 네. 그치 맘에 안들지. 이상한 이상하겠다. 거셔님이 잠깐 돌 돌 돌 돌 돌고 있었어. 흐흐흐흐. 어 재밌어요. 자 여러분이야. 일단은 처음에 이제 작살. 작살이 아니고 그 뭐냐. 죽어봐. 자 여기 살짝 잠입이에요. 뭐야 건너갈 수 있나? 틈을? 될랬나? 오 넘어왔어. 아 넘어오면 위협하는 거구나. 저 걸리면. 딴게 아니고. 이라이씨. 가슴이 그치. 없앤. 안 돼. 이제부터. Pois잠. 손 맞고 나지. 예. 어죸. 아으. 억울아. 네. 제가 경보를 울리는 바람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가 경보를 울리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제가 경보를 울리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제가 경보를 울리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것 같애요. 저걸 하자. 이래야 게임이 재밌지 에이다는 또 회피 움직임이 좀 틀려요 얘는 아이고 전총들도 있어야 틀리나? 자 네 이 보호권이라고 하죠 보호권을 갖고 있으니까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정신 차립시다 타사님은 용병이에요 용병 자 역시 닥돌은 안되나봐 닥돌을 해서 그런지 자 망했죠 닥돌은 자 그냥 조용히 가야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잠입이에요 잠입 황당하게 하이오 솔리드를 왜 자꾸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이오 솔리드 재미도 없는데 이렇게 막 세게 죽여놓고 으악 소리 내면은 뭐 어쩌자는거야 아 네네네 석궁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났어 보호권 밖에는 자 자 자 자식이 걸렸네요 어쨌든 어쨌든 걸렸어 지들끼리 쏘고 아 아 아 아 강한데요 아 쟤네들이 쏘는 서브 머신런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쉽게 쓰러지고 있어요 레이란찍이 자 바이오에서 잠입을 하게 될 줄은 내가 몰랐네요 자 자기야 그 자미 묘소가 바이오더를 4편에서는 좀 있긴 있었어요 그 애순이로 할 때 살짝 있었죠 애순이가 아 아 발판 자 하하 많이 못하네 에이다는 에이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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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을 사용하는게 좋겠어요 어부라 납듬자 석궁은 주로 쓰러뜨리는 넉백효과라는 게 있죠 석궁이 참 좋아요 에이다와 잘 어울리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여자죠 에이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석궁무기가 이다에게 잘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미줄을 끊어주세요 자 가자 그래도 같이 하니까 좀 쉽다 혼자 할 땐 여기가 좀 어렵더라고 초반이 에이다 초반이 어려워 어디야 나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에라이 왜 갔던 곳을 다시 가는 거야 바보 아니야 자 땅콩님 어서오세요 여기 잔빗부분이 조금 어렵더라구요 보통 난이도로 하고 있는데도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을까 나 어디 가야 돼 어디야 여기야 여기군요 괜히 빙빙을 돌고 있었어 에이다는 슝 하고 올라갈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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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재장전이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많고 샷건 타는 없고 석궁을 계속 쓸 거니까 석궁을 Ш Peders とか 안 맞죠 retr ses 안 맞는 걸까 죽어버렸어 오오 멋있다 얘는 퀵샷이 되게 멋있던데요? 이렇게? 짱인데? 쏘고 한 바퀴 구르는 건가 본데? 쏜 다음에 퀵하고 지금 돌았죠? 제주 넘었죠? 먹을 거 있나? 알람을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알람을 어쩌라고 이키라고 내가 그런 건 아닌 거 아니야 박시다 오 에이다의 퀵샷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게 나갑니다 뿅뿅왕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아하죠? 우리 에이다찡 중국 연예인 하나도 안 좋아하지만 에이다찡은 마음에 들어 자 가자 잘지 능딩이 이리 가는 거 맞니 소가리님 소가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소가리님 반갑습니다 자 커셔님은 와 계셨군요 자 어디 보자 자 이거를 맞춰야 돼요 옛날 바이오 스타일이죠 바이오 스타일 이거를 그림을 어떻게 맞춰야 돼 병맛 병맛 병맛이지만 자 스마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잠깐 왜 잘 봐봐 뭐가 이렇게 쓱 스쳐요 저 가운데 뱀이야 백설공탱님 어서오세요 뱀으로 해볼게요 그럼 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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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자 개사를 해야죠 복마전TV에서 노래를 놨는데 개사도 안하고 노래를 한다니 참 한탄스러운 방송이 됐습니다 자 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심심하신 것 같아요 거셔님 이거야? 아닌 것 같은데 됐다 자 모양이 너무 황당한 뱀 모양 네 뱀이 맞네요 삐 도도도도도 맞진 않았어 또 자 운도 좋아 자 우리 애이다 자 지금 저걸 밟으면 저거 된단 얘기죠? 자 감시 카메라에서 쏘는 총에 맞는단 얘기죠? 안녕 친구 엉덩이를 뿅 다리에 맞았니? 네 엉덩이 맞쌌는데 엉덩이를 뿅 가자 어? 걸렸어? 자 드라이빙 미끄러졌습니다 아카샤님 조심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아까부터 왼손잡이용으로 하고 있었지? 조생이님 조생이님 반갑습니다 조생이님 반갑습니다 어 복관전TV가 개국한지 한 반 년 정도 됐어요 뭐야 이 방송은 놀라실 것 까지야 중요기밀 어떤 기밀이 있을까 아 저걸 못 먹어 어 어 어 어 시점 그냥 중간 정도로 바꿨어요 시점은 중간이에요 중간 딱 바꿀 수 있는 중간 정도 자 영화 난데없는 영화 감상 시간이죠 자 뭘 볼까 좋다 제이크 밀러를 잡아라 이거죠 제이크 밀러가 항체를 어 시 시 바이러스에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분은 자 커셔님 네 어 지금 협동 게임을 함께 하고 있는 동마전 카페에 에 예 영 자 자 됐다 자 시돈이야 시 바이러스를 위해서 저 저 저 제이크 밀러스에 제이크 밀러스에 제이크 밀러스에 제이크 밀러스에 한내를 아 나가야될거 같아요 야 야 일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자 자 얘는 이게 한바퀴 돌면서 이거였어 이런 안 맞았어 이렇게 쉽 게 신난다 멋있다 어머 사타구니 를 조저다 아 하하 아 아 아 죽겠다 사타구니를 조지면jän 어떡하니 아 아 지금 내려찍는거 맞죠 저 congratulate 내가 원하는 게 좋았다. 내가 원하는 게 좋았다. 자, 우아한 우리 에이다의 반죽을 바로 닿았다. 자, 사타구니에 에이다 다음 공격을 할까요? 에이다는 폭주하며 아주 오지. 에이다는 정말 우아하게 각도로 제거하는 그런 여성이죠, 아름다운. 어디 갔어? 이쪽이 없겠네. 들어가자! 아, 크로스 코옵은요. 이거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진행 위치가 같을 경우에 코옵이 아니라 경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황당한 게임 방식인데 아,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지점을 하고 있다. 근데 게임 원래 처음 만들 때부터 여기가 지정돼 있던 크로스 오버 장소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막 네 명이서 한꺼번에 싸울 수도 있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네 명이서 함께 엮여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쓸데없는 쓸데없는거죠. 캡콤 애들은 이걸 뭐 뭐 뭐 동접자가 한 백만씩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봐. 동접자가 그렇게 많은 게임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 쐈어? 안쐈어? 페이지 스트럭. 둘... atility 차타고리 4샷 4샷 스크베 ¿ przy tan 4샷 앙? 앙이라 그랬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잡곡들은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더 재미있어요 적들이 별로 안 나와서 바이오자드가 망했잖아요 게임이 근데 좀 나오네요 좀 웃기는 게임이야 아주 어? 돌 대륙에 나와야 할 때 나오질 않고 내려와 아 얍삽이들 죽여볼라 이거 지금 원대로 변퇴했는데? 변퇴를 왜 했을까? 아이고 야 멋있다! 남자다! 어허허허허허허 약간 뭐 남자는 남자고 아 나 피곤하네 뭐 좀 좀 그냥 가야지 어 교사님이 분노에 어허허허허 난사를 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엄지짱님 YJ스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보건소TV 오시것을 환영합니다 자 자 지금 인식이 됐어요 깔끔하게 그럴거야 아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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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